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스터 코드 아시죠? 여기에 HOLIT 홀릿 또 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하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번에 탱커들 변태같은 버프로 인해서 엘프리모는 어느정도 떡상한게 확인이 됐고 지금 불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한 1년 전 정도만 해도 이 하이스트의 제왕이었어요 하이스트 나오면은 거의 불은 무조건 썼었는데 요즘엔 완전 사망해가지고 불을 쓰는 거를 볼 수가 없는데 얘도 어쨌든 이제 맞을 때마다 불기 차기 때문에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불로 한번 하이스트 달려보겠습니다 가자! 야 불 진짜 오랜만에 쓰는데 원거리 메타가 된 이후로 불이 거의 안 나왔었어요 일단 천상계 상위권 이런 데서는 불 거의 아예 못 쓴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진짜 맞지마라 오케이 이거 맞아 그냥 맞으면서 적당히 적당히 안죽을만큼 맞으면서 궁극계 채워주고 엠분 빼주고 어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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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봐 때려봐 어 때려봐 피해주고 어 무깅 지리죠? 어 못맞추겠죠? 어 무깅 지리죠? 어 못맞추겠죠? 어 무깅 지리죠? 어 못맞추겠죠? 어 궁게이지 한 이정도 찼습니다 좀 약한데? 좀 더 차야될 것 같은데 불은? 제가 보기엔 이번에 그 20%를 러프시켜준거를 불은 빼고 했었어야 될 것 같아 어우 야 일단 어 최대한 많이 맞았다 근데 이제 거의 공 찼어요 어쨌든 어 궁 찼다 어 궁 찼다 어 궁 찼는데 이건 뭐 갈 수가 없네 잠깐만 얘들아 나 지나가도 되겠니? 엠조야 나 지나가도 되겠니? 허락 맞고 허락 맞고 갈게 나 안되면 내가 그냥 갈게 오케이 밀어버리고 그냥 갑니다 아 잠깐만 아 까비 야 이거를 죽어? 이게 한쪽 라인이 불이라가지고 아마 우리팀이 3대기 싸움이 일거라가지고 야야잖아 때리지마, 아 떼지만떼 además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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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괜찮니 얘들아?設 여기 코양강, 리코양강 그치 리코 양강 잡자 이거 얘들아 잡자 오케이 잡아가지고 이거 할수있다 불한번 들어오면 역점 가능 하거든 얘들아 아아 잠깐만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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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솔직히 MZ는 오버야 아 아 콜려트도 있어? 아... 원래 이 맵이 콜려트나 궁룰이긴 한데 아 이게 어떻게 괜찮을라나? 일단 어.. 데릴중 라인 괜찮지 어 데릴 커머 데릴 커머 나 때려 나 때려 어 나 때려서 피해주고 파이퍼 총알 피해주고 어 안맞죠? 어 맞았죠? 오케이 피해주고 오케이 어 무빙 쳐주고 어 피해주고 무빙 어 피해주고 싸워봐 싸워봐 어 아 아 아픈데? 어 근데 벌써 버섯거 터졌구요 버섯거 땡큐 어 버섯거 땡큐 버섯거 땡큐 어 체력 채워주고 파이퍼 잡아주고 근데 파이퍼 오버 아니냐 여기? 어 하이스트 파이퍼 아 일단 여기 좋기는 해요 사실 3대3에서 조합 잘 짜가면 파이퍼 괜찮기는 한데 여기는 랜덤 큐이기 때문에 파이퍼 힘들 수도 있어요 야 플래트 들어가야지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체력 채워주고 나이스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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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체력 채우고 야 체력 채워 때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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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때리지마 체력 채워주고요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까지 어우 야 불 궁 잘 차네 오케이 스타플리어 확실히 무조건 때려서 궁 채워야 하던 그런 시절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비비랑 불 콜레트 우리 조합은 나쁘지 않거든 상대방도 콜레트가 있다는 게 문제겠죠 때려봐 제시 안 아파 공 채워줘 공 채워줘 그만 때려 이제 미안하다 잠깐 피 좀 채울 테니까 그만 때려봐 좀만 비비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주면서 포탑 아 체력 채워주고 나이스 어 이러면 벗었고 터졌죠 벗었고 터졌죠 신나게 때리죠 나이스 깜짝 놀랐죠 제시 체력 채워주고요 안죽죠 엠오 없죠 엠오 없죠 엠오 없죠 엠오 없죠 아 아 아쉽고요 이제 부활할 때 엠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괜찮을 법 했는데 오케이 이거 그러면 그냥 그냥 들고 들어가야지 가가지고 일단 엄청 뚝까맞았기 때문에 공개지가 어느정도 찼나 볼까요 거의 안찼는데 야 잠깐 이거 풀리났다 콜레트한테 공주면 이거 끝나게 생겼네 잠깐만 야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잠깐만 야 이거 괜찮니 이거 졌는데 이거 아 야 확실히 원거리죠 아직 좀 이렇게 힘들다 아 이번에는 두 번째 스타파워의 두 번째 가재끼고 한번 가볼게요 자 다시 이번에는 맷집을 좀 늘려가지고 어 살아남는 전략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보니까 어 답이 없네 저거 첫 번째 스타파워 버서커 저거 터지면 그냥 바로 죽는 거라가지고 답이 없는데 일단 오케이 피해주고 야 파이퍼 어 좀 맞춰봐 오케이 피해주고 무명 다 피해주고 이제 슬슬 때려봐 어 이제 나 슬슬 때려봐 나 궁개지 차거든 이제 오케이 어 콜트 피해주고 잠깐만 이제 뭐라고니 어 칼 이거 우리가 조합 좋은데 이거 이길 수 있겠다 잠깐만 피해주고 어 피해주고 오케이 어 밀어주고 잠깐만 야 떼지마봐 떼지마봐 어 애모 없죠? 애모 없죠 나이스 이게 이제 부활할 때 애모가 없어가지고 개꿀이야 오케이 어 잡아주고 오케이 이거 다가지고 어 슬로우 슬로우 나 안죽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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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잠깐만 이거 아 이게 안깨져 마지막 한 대 이거 제발 파이퍼 그냥 쏴 금고 쏴 금고 쏴 아 이거 어 나이스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기 훨씬 좋았던 것 같아 자 이대로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상대방 스파이크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스파이크한테 맞으면 공기지 쭉쭉 차려나? 흐흐흐흐 스파이크 개 아프거든요 한 대 맞으면은 나 때려봐 어 나 때려봐 오케이 피해줄게 이렇게 피해주고 무빙해주고 어 스파이크 감사라러 가자 스파이크 어 스파이크 하이 오케이 잡아주고요 나 때려봐 나 때려봐 어 안걸리죠 안걸리죠? 오케이 어 들어와봐 얘들아 들어와봐 들어와봐 때려 때리는게 공 훨씬 자주 차는 것 같아 야 잠깐만 야 제시 와 하하 야 포탑 언제 깔았대 나 못봤다 아 이거 확실히 불은 그 너프를 먹으면 안 됐었을 것 같아요 얘는 냅둬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저거 포탑 깨야겠다 포탑 깨주고 어 나 때려봐 나 때려봐 나 때리면은 금차건을 비둘지 어 잠깐만 어 얘 잡아주고 나이스 잡아두고 이러면은 금고 교환이죠? 우리 수비 되겠지 얘들아? 오케이 일단 수비 되고 오케이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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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M1 없지 M1 없지? 어 잘가고 제시 잘가고 오케이 제시 잘가고 오케이 피 조금 채워가지고 오케이 나이스 야야야야 스파이크 야 저거 좋다 잠깐만 아오 까비 타라 좋았는데 우리 지금 금고 왜 이렇게 아장났니? 멈춰서 애들 끊어놓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피해주고 어 피해주고 어 이런 거는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나이스 이거지 아 불 한참 재밌게 쓸 때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시즈팩토리 어 대회에 참가매 한번 달려볼게요 일단 센터에 엘프리모랑 불이랑 나랑 이제 영혼에 맞다니거든요 오케이 야 저거 먹었어? 야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오 이거 넘겨버린다고? 이러면 다시 돌아가야지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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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 내꺼 임마 아오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아 열바바 헛헛헛 야 엘플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여기? 잠깐만 불 아야 애들버 애들버 어 잡아주고요 야 야 야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GTT 일단 GT 일단 아싸 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넣었고요 애들 어디갔니 이거 야 야 여기 뭐야 아 여기 등급 때릴 수 있는 자리가 있었네 어 야 우리 팀은 없냐? 우리 팀은 왜 없냐? 잠깐만 야 너 같이 따라오니? 같이 따라오니? 잠깐만 아니 어 나 따라오네 오케이 가고 오케이 좋아좋아 이러면은 가가지고 어 딜러러 가야지 딜러러 오케이 여기서 들어가면 되니? 오케이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붕굴 때려 붕굴 때려 붕굴 때려 붕굴 때려 붕굴 때려 오케이 이러면은 깰 수 있을 것 같거든 언젠가? 오케이 근데 신즈팩토리 포탑한테 맞으면은 궁객이 안 찼네 여러분들 팀 채워가지고 팀 채워가지고 팀 채워가지고 가자! 마무리! 잠깐만! 아 이겨 수비가 된다고? 어? 아 야 콜트 못 미뤘고 잠깐만 야 이거 어떡하냐 나 가운데서 태어나질 않는데? 우리 수비해야 돼 우리 얘들아 얘들아 야 이거 수비해야 돼 우리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야 조졌다 이거 아! 이걸 잰다고? 자 한 1년 전만 해도 불이 이 불을 불해서 나름 나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? 일단 오랜만에 불로 한번 달려볼게요 일단 맞으면서 궁치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팀 그리고 쉴리 했다 쉴리 있으면 이제 엘프를 찢어버릴 수가 있거든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잡아주고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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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어 어 궁 빼주고 궁 빼주고 나이스 일단 궁 채웠죠? 어 야 리코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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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나 궁 찼어 그만 때려 오케이 어 나 이제 맞는거 싫어 얘 그만 때려 피 좀 채워주고 자 이거는 어 잘 들어가봅시다 오케이 자 노려가지고 이거 그냥 애 리코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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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리코 못 잡니? 와 이거 리코 왜 안죽는거야 이거 아 야야야 엘프를 궁 써 궁 써 그렇지 그렇지 어 가서 어 이해가 된 이해가 된 다 찍고 다 찍고 다 찍고 다 찍고 으아아의 야아 sol 욕 가 윤넬 중요한 아 이건 안되겠다 아 이건 안되겠다 어 막기 아 오랜만에 이겼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맞을 때마다 궁이 차는 불로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 얘는 다른 탱커들에 비하면 궁게이지 롤백 되거나 아님 버프를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가지고 아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 오늘 많이 좋아졌을 줄 알고 한번 써봤는데 아 옛날보다 더 쓰기 힘든 것 같아 콜레트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